안녕하세요 월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돌아온 월스파 타임입니다 벌써 110번째거든요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요 이제 9월도 벌써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고요 또 돌아온 주는 추석, 민족의 대명제를 할 수 있는 추석이 있으니까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근데 중요한 이벤트가 그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 보시죠 뉴 FMC 회의가 우리 명절 마지막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고 돌아오시는 날에 FMC 회의 결과를 알게 되겠죠 물론 현지 시점에서 널리 예상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우리는 월화수가 연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도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뒤에서 보면 BOE, 영국, 그리고 일본 통화정책회의까지 있고요 그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정말 굵직한 이슈가 다음 주 후반에 상당히 몰려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가 좀 봐야 될 데이터 중에서는 미국의 소매 판매나 상업 생산과 같은 실물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 정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내용으로 가보죠 지금 우리가 8월, 9월 9월도 지금 초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특히 국내 증시는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 미국도 한번 보자 이거죠 8월부터 현재까지, 하루 전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역시 경기 방어라고 할 수 있는 필수 소비제나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를 인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의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이런 유틸리티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S&P500의 동일 가중, 지수의 움직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말인 즉슨 시가청의 비중이 큰 섹터가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IT나 경기 소비자나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가 8월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개별 기업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이런 섹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동일 가중지수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경기 방어는 약간 현재 시점에서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녹아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 금리나 기대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선반영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저희가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여기 부동산 섹터의 움직임만 보면 지금 거의 한 2년 6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섹터 지수 자체가 그러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그만큼 좋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현재 주택시장의 심리지수라든지 또는 거래 량이라든지 또는 현재 시점에서 주칠제 주택을 짓고 있는 양 또는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섹터 지수만큼의 움직임 만큼 그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지수들은 썩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과 실물시장과는 분명히 괴리 물론 이게 반영이 되는데 시차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제 FMC에서 금리를 인화하고 뭔가 그 이후에 움직임을 봤을 때 차익 시험에 대한 니즈도 꽤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계속해서 지금 유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유가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앞서 경기 방어주가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에 즉슨 경기가 보면 앞으로 좋을 것 같니 안 좋을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유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좀 둔화될 것 같아요 라고 한쪽에다 무게감이 좀 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확인시켜준 게 오펙 같은 곳입니다 오펙 같은 곳에서 이거 원유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영향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8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수출은 상당히 잘 늘었어요 수출은 잘 늘었는데 문제는 수입이 둔화됐죠 그럼 물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원자재 같은 거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2020년 이후에 4년 만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데드크로스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주간 기준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이슈인데 여기 지금 4년 만에 발생했다 그만인 즉슨 시장은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모습을 좀 더 높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실물 데이터로 나타날지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잭슨을 이후에 잭슨을 심포지엄 이후에 S&P500 추이를 지금 이제 네 번째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해오고 있죠 엔비디아 실적 때 한번 봤었죠 상당히 잘 나왔지만 시장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었죠 간밤에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제인슬랑 CEO가 나와서 생성형 AI 칩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생성형 AI 칩에 대한 수요가 정말 강하다 그리고 모든 고객들이 우리의 첫 번째 고객이 되고 싶어한다 이 말인 즉슨 생성형 AI 우리를 먼저 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말을 한마디 해주니까 정말 간만에 반등도 나오기도 했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를 보니까 헤드라인은 좋았는데 헤드라인은 좋았는데 그 디테일에서는 약간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고용도 약간 슬로우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까지 이번에 확인을 했죠 물가도 어떻게 보면 파울 의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졌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물론 서비스 물가 특히 핵심 서비스 물가에서는 다소 만족스러우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주거비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전월 대비 다시금 상승폭이 더 커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 좀 더 강화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디스인플레가 이전처럼 속도가 있게 진행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계속해서 하방을 잡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유가가 계속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까지 딱 보면 잭슨 심포지엄이 엄청 오래 전에 끝난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았네요 아직 20일도 안 됐거든요 20일도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약간은 퍼포먼스 과거 평균이나 또는 중간값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곱이 FMC 회의가 남아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이 FMC 직전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옵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데 주간 단위로 나오는 레드북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미국 내 전역에 한 8, 9천 개의 매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얼마만큼의 판매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하는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 최근 이 레드북 지수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3분기 GDP 추정치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2.5%입니다 2.5% 그런데 이 중에서 2.4%포인트가 소비예요 소비의 부분이 2.4%포인트다 이만인직스는 나머지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플러스이고 나머지 어떤 부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소비가 정말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이 신용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세상에 2022년 11월 이후에 가장 많은 폭 월간 증가폭으로는 2022년 1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날 나온 뉴욕 연은의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이 팬데믹 이후에 신용카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가파르게 늘었고 또 문제는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이 22%라는 거잖아요 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재정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는 가구 또는 소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향후 3개월 동안에 연체할 가능성이 얼마만큼 되느냐라고 하는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20년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인 거의 14%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약 14%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체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 따로 연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향후 연체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가계 소비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소비심리 자체가 중소기업들의 전체적인 심리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고 향후에 물론 미 대선이 있기도 하지만은 향후에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 모두 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 가장 이슈는 역시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54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1월 5일이니까 그리고 이미 지난주 9월 6일부터 우편 투표가 시작한 주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간밤에 지난번에 있었던 2차 TV 토론에서는 트럼프와 헤리스 또는 헤리스와 트럼프 간의 내용을 좀 보면 일단 평가는 헤리스가 위에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헤리스 트레이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헤리스 트레이드로 대표되는 게 가장 된 게 친환경이겠죠 그래서 간밤에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의 내용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암호화폐 이런 쪽은 약간은 이쪽은 대표적으로 현재 시장 국면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로 대표되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가 좀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초에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미국 가수 아주 유명한데 올해 초에 영국이나 이렇게 막 콘서트를 할 때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떻게 보면 티켓값이 워낙 비싸니까 물가를 조장한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수가 어젯밤에 그 토론을 보고 내린 결론은 어찌 됐건 헤리스를 자기는 지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어찌 됐건 지금 미국의 대선 분위기가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산업이 뭐 수혜를 받을까 또는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도 좋긴 하지만 좀 더 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이라든지 세제, 혜택 부분인데 한쪽은 법인세를 올리겠다 한쪽은 법인세를 내리겠다 대신에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에 여러가지 세액공제나 메디케어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한쪽은 관세를 더 인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 6월에 있었던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한 협상에서도 보면 그 이후에 지금 부채가 대략 한 4조 달러가 증가했거든요 그럼 앞으로 다음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겠죠 근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나갈 때는 정말 많은데 들어오는 게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이게 지금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언밸런스한 부분들을 결국엔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게 빚이죠 빚,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 1월이 되게 되면 우리가 바로 현실적으로 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 부채도 협상과 관련한 또 이 한도를 올리느냐 유지하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뭐 이런 치고받고가 있게 될 거고요 이제 한 식으로 유예를 해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는 되게 프리티컬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딜의 레버리징이 쉽지는 않다 그만큼 이제 부담이 커지고 있고 반대로 기대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채권에 대한 발행 규모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채권에 대한 발행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채권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수익률 자체, 즉 금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올라간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 실질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높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보면 대략 미국의 지금 금리 상당과 미국의 인연물 수익률 간의 차이를 실질금리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대략 1.8에서 현재 1.9%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통해서 보시면 과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높은 수준의 레벨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번 보시죠 2007,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0년 초반, 1990년대 초반, 1980년대 이렇게 가보면 항상 이렇게 실질금리 레벨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부분까지 올라간 이유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음영 구간이 되어 있는 게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리세션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 시차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융과 실물 간에 시차라고 하는 게 있고 제가 월스파드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해 드렸던 게 통화 정책의 누적 효과와 시차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5.25에서 5.5%의 금리를 25BP 또는 50BP 내린다고 한들 이게 이 앞에서 인상했던 부분에 대한 이게 반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통화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게 그래서 FMC 이후에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지금 연준의 입장에서는 성장률도 괜찮고 실업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물가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연착륙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쿨다운 그러니까 아주 과열됐던 데서 냉각 정도 과열 정도가 낮아지는 냉각이 아니라 현지 시점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진행이 되는 슬로우다운에 대한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FMC 회의에서 중요한 거는 25BP이나 가능성이 현지 시점에서는 한 87% 정도 되기 때문에 높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전망 요약이라고 해서 SAP라고 해서 이걸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점도표가 찍히겠죠 자 일단 점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표에서 보면 다시금 이 금리 레벨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 연내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3차례가 25BP씩 3번이라고 하면 75BP 정도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4.6% 정도를 연말 금리로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좀 더 낮아진다 이게 좀 더 4.4 이런 식으로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한 번은 빅컷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가는 크게 건드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가는 크게 건드릴 것 같지 않고 금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장기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2.8%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국채금리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수렴하게 되는 과정이 되게 되는데 이 2.8%와 결국에는 우리가 향후에 경기를 반영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의 흐름에서 봤을 때 10년물 국채금리와 이 장기금리 간의 스프레드 추리가 대략 한 100에서 150BP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100을 더하면 3.8에서 4.3% 정도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적정한 레인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에 대한 전망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크리티컬한 것과 같지는 않고 문제는 실업률의 전망치를 얼마만큼 올리느냐 왜냐하면 지난 7월 달에 4.3%가 나왔고 현재 4.2%까지 둔화가 된 시점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이 한번 추세를 잡는 게 어렵지 그 추세를 잡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붙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좀 더 후에 실업률 전망치까지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FMC 회의 내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파워루 장의 기자회견도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제가 일본 엔화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엔화의 움직임을 통해서 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 바라보는 스타일이 좀 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거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라고 하는 거고 그랬을 때 BOJ가 현재 시점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다만 며칠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BOJ 위원들이 나와서 현재와 같은 성장률,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한다라는 또 몇 파종의 발언들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일본 엔화가 상당히 강한 모습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보면 현재 그것과 함께 글로벌 경기의 슬로우다운 이런 모습까지 본다라고 하면 엔화 강세 요인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엔화 강세라고 하는 게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슬로우다운 되는 데 있어서 약간 핵지용, 즉 방어용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고 보시다시피 금도 최상 최고가 수준에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엔화의 움직임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이제는 순매수 포지션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이 즉슨 엔화 강세에 대한 배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외국이요 이거 끝나면 이제 10월입니다 F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걸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원유 가격으로 보면 4년 만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일단 미 대선 TV 토론에서도 보면 헬스가 우위에 있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쪽이 좀 더 강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차기 정부의 디레버리징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쓰는 건 많은데 줄이는 건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9월 FMCA는 25일피 인하가 유력하다 그리고 고용시장이 현재는 예상을 좀 하위하고 있고 물가는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25일피 인하의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이고 경제 전망 요약에서는 장기 금리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또는 실업률에 대한 레벨을 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정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9월 마지막 주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